네 김원준 씨의 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22위 곡이죠? 라이브 밴드와 함께하는 장혜진 씨입니다. 꿈의 대화 처음 그대를 만난 그날은 뭐가 그리 궁금했는지 어떤 사람이냐고 무슨 얘기를 했냐고 정말 나를 귀찮게 했었지 그대여 그대 눈빛만으로 나는 사로잡았었다고 얘기를 하며 그대를 생각했지 알고 있었어 그대 나의 사랑이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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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려버린 눈물에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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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사랑했는데 그대 나의 곁엔 아무도 그대 아닌 누구도 안 된다 너 그대였잖아 다시 사랑할 수 없겠지 그대 기억만으로 내 아린 꽃들과 추억에 기대여 살겠지